어떻게 한 입만 하시는 거예요. 그럼요. 마지막이니까. 아이고. 한 입만. 맘 같아선. 아우. 이게 안 된다는 거지. 이건 안 돼. 길게 늘어뜨리지 않겠다는 거지. 그렇지 그렇지. 아니 여보세요. 아니 이 정도는 안 늘어간다니까. 이 정도 들어가지 않겠어. 너의 의견은 어때 한 입만쟁이. 한 입만쟁이. 이거 한 입만 꿈. 한 입만쟁이. 한 입만쟁이. 어려보이는 느낌인데 한 입만쟁이. 개구쟁이 한 입만쟁이. 많이 먹고 싶으면 채소를 약간 포기하든 런 쪽으로 가든 뭐 채소만 가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. 그것도 싫겠지. 하나. 나 싫어. 나 싫어. 고집쟁이야. 아 그거 될 것 같아. 아 그거 될 것 같아. 안 된다니까. 많은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의견은 수렴하지 않겠어. 의견은 수렴하지 않겠어.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하지 않겠다. 네. 미치고 한정 하겠다 진짜. 채소 내려놨어. 한 입만. 안 뜨거워요. 나도 했어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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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 찬다고 쬐는데. 코파 내가 얘기했잖아. 야. 코파 내가 얘기했잖아. 야. 야 빨리 안 넣어. 끊어야지. 이거 다 연결시켜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연결시켜서 하나 한 그릇 다. 와 정말. 반칙인데 반칙 아닌데. 아니한데 이거. 아. 으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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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고 씹는 거. 그렇겠는데. 맛있지 그냥. 그 짧은 시간에 넘긴 것도 기술이다. 다 먹었어? 아. 야. 형 선생님%. 좀 더 기가 막히다. 저거는 되게 빨리 씹는다. 야 다 먹으면 좋아서 괜찮아요. 이거 못 해. 무슨 소리야. 안 쪼려가지고. 아 쪼아 쪼아 쪼아. 왜 이게 쪼면 안 되지. 랄라라라라. 랄라라라라 랄라라라 랄라랄라라.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.